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들이 경쟁하면서 손브라 원 챔충 평생 각만 보는 각 폭충 듀오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그냥 바로 팀뱀 갈기는 겁니다! 오늘은 팀뱀 1순위인 그 둘이 뭉쳤습니다! 과연! 오늘 얼마나 얘기했지 Let's get it! 세세에 좀 넘게 했네 아 예 고생하십니다 남은 일본이 뭐 경쟁전 좀 더 하다 자죠? 하러 가시게요? 경쟁전 좀 하죠 잠시만 저랑 딱 되네요? 역할 고정? 뭐 뭐 뭐 뭐 뭐 뭐 하실래요? 저 탱커 하겠습니다 탱커 그만 가야 되거든요 버스 태워 드릴까요 그러면? 자신있게 말하세요 리액션 빨리 하세요 무슨 리액션이요? 방금 돈 받은 거 아닙니까? 돈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는요 와우 수군 박사는 박사하기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목소리부터가 딱 바로 전 들리거든요 아 뭔가 왔구나 미션 받았습니다 무슨 미션인가요? 매칭 잡고 있는 판 승리시 오케이 저는 패배로 좀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나가시네요 이제 손브라 절대 안 뺍니다 이제 근데 뭐 그 아이디는 왜 점수가 안 올라요? 아 리알토는 이거 승률 안 좋은데 와.. 승률 좋은 맵은 혹시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겠어요? 와 근데 진짜 손브라는 좋은 맵이 없어 아누비스도 안 좋고 리알토도 안 좋고 하바나도 안 좋고 쓰레기촌도 안 좋아 하나무라도 안 좋아요 손브라가 똥케인 안 쓰이는 이유는 뭡니까? 이 개인이 이제 팀에 의존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캐릭터보다는 좀 적다 그게 제일 크지 왜 하신 거예요? 근데 손브라는? 어 뭐 섹시하니까요 저처럼 아니 뭐 Q&A 합니까 게임이나 하세요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하깐만 네 오케이 바로 넘어가주면서 양각 잡아주면서 네 뒤에서 게냐타 쌩종필 그렇죠 위도 정면에 쬐고 있습니다 나이스 안죽 시그마 방벽 때리는 중 오케 어그로 예 아니 무슨 뭐 VJ특공대인가요? 시그마 컷 VJ특공대 뭐 나레이져나 너? 세그마 마이클 조직한다 저기는 막지 여기는 손브라 저기는 손브라 오오오 딱 그거예요 오리사 여기 산조필 와 오리사 이거 패치돼가지고 존나 세네 일어내줄 설치 완료 첫댔스 뭐 X됐다고요 지금 비속어 쓰신 건가요? 당신이 어? 그러고도 그 텐미니 유튜버인가요? 텐미니 유튜버라뇨 텐미니 유튜버라뇨 텐미니 유튜버 유튜브 연령대 보면은 4,50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즈 조초발리 그 다음 끝나면 자탄 지금쯤 조져버리 조져버리 아니 이거 왜 이러면 못죽냐 나 왜 힐 안줘요 저쪽 괜찮나요? 괜찮냐구요? 상태가 매우 안좋아 보이시는데요 끊어봅시다 젠미니 유튜버 브리핑이 너무 꽉찬데요 본인은 초등학생 시절 없었습니까? 에? 꼰대에요? 와 지방 굽는데도 죽었네 아 오늘 에임이 이긴데 상당히 안좋네 그 소리는 뭐 어디 음성 녹음해놨습니까? 아 오늘 에임이 이긴데 상당히 안좋네 어떻게 너희 자리야 손브라 안 빼도 됩니다 자존심일지 손브라 원챔 24,000시간 26,000시간입니다 죄송한데 네? 오케이 상대야 우리 다 원챔 다 빼게 로우드 워이 캔! 도둑 도둑 와 뭐 뭐 뭐지? 대장 미션인가? 나물볼 제가 뭐 미션이 얘기해드릴까요? 이길 수 있습니다 삼브라 하세요 근데 그건 손브라 영웅의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아까부터 죽는거 보면은 손브라 그나마 사는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둘 다 잡았죠 빠른걸로 빠른걸로 빨리 빠른걸로 다 잡탄참 맥크리 다 못컸다 다 못컸다 안 뒤진다 빠른걸로 빠른걸로 해만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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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컷 리무빌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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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조나 힐러 나이스 송심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아 이거 뭐 에임이 너무 좋으니까 저기 녹아내리는구만 뭐 팥지 않주나 좀 잘했습니까 저 손브라 원챔 치우는거 나쁘지 아니 손브라를 좀 솔직하게 말해봐요 손브라 아니 손브라로 26,000시간 했으면서 그 모양으로 밖에 못합니까? 앞에서 얼마나 뇌저를 하는거에요 뭐 아 뭐 손브라 좀 그래도 잘하시긴 하더라구요 디바 요즘 쓸만하죠 어 예 하세요 디바가 괜찮지 이런 시도도 좀 필요해 뭔가 좀 사람들 싫어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4년째 시도해오셨잖아요 맞죠 외로운 인생이었죠 지금도 외로우시잖아요 그것도 맞죠 멜크리 피해 화강 먹어줬고 오케이 멜크리 또 피해 멜크리 바로 컷 나이스 그럼 들어가면 되겠죠 위도 바로 컷 아나 알아서 빨리 좀 들어온 나이 호구드라마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인 나르트가 맞고 있는데 자리야도 가요 자리야도 가요 자리야도 가요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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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 잡아줬으면은 뭐 안 돼도 되게 해야지 두 명 잡았으면은 세 명까지 잡으시면 되잖아요 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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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도 잡아줘 와 사람아이네 이거 네 라인 또 잡아줘 네 또 누가 잡아줘 나이스 어 아나 잡아줘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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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나이스 네 네 아 현재 나는 지금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 팀은 죽으셨네요 파찌 미션 어디갔지? 유명히 아이 또 뭐 삐라님 잘생기셨죠 흥분하십니다 뭐 그렇죠 미션 성공 브라딜리언 왁싱 브이로그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어우 지금 말 잘 왔어요 1cm쯤 1cm면 약간 구슴도치 느낌이겠네요 안 풀린다 하면 트레이서 하시네요 어 흐라씨 트레이서가 이 뭐 출무기 아닙니까 겐질 밴 겐질 피해 겐질 피해 불사 뺐다 불사 빠졌다 오케이 쭉쭉 밀어 해모야 쭉쭉 밀어요 못돌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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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반 펜질껏 아아 주는 방법이 트레이서 센스 좋았죠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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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깨 주문 쪽에 내 거야 니 그거 해본 적 없잖아요 저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이구마 저기 들어가줘 빼 빼 빼 빼 빼 어우 아파 어우 아파 찍어주고 네 호거 잡았죠 자 아니 왜 이렇게 단단합니까 아니 단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좀 잡으라고 아니 단단하니까 못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뭘 잡습니까 잡기는 잡을 수 있었으면 안 단단하다 했겠지 아 에코는 또 뭡니까 아니 에코 좋아 플래티넘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플래티넘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아아 진짜 라타필 오른쪽에 위도 살려줘 아니 에코 계속 죽네 아 이거 마 아 광찬끼리 라타 히핑하면 자탄했어야겠네 아 아 와 야 진짜 뭐 해야 되냐 이거 아니 진짜 뭐 해야 되노 얘들아 이거 나이스 돼지구알 괜지를 꺼냈어 야 이번엔 에스켈라빈스 32야 뭐야 영웅 다 꺼내려고 그러네 위도우 오른쪽 구석이 있습니다 아니 위도우메이코 쭉 빼기 뭡니까 그냥 위도우 갑기다 위도우 나이스 나이스 중력 각탄 오네베어가 썼어요 드디어 써먹을 때가 왔구나 트레이업 없다 제발 거처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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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음 다 왔음 하나 자고 있었는데 트레 트레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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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었고 트레필 줄초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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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승리 오늘 안 진가 아이가 고생하셨습니다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수사스 나 갑니다. 네. 구독 눌렀어? 뿌!